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영리 홍보와 모금의 이해 파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될 민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코리안 레드크로스의 대협력실의 모금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서 비영리 쪽 경력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비영리 쪽에 오래 있었던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영리 쪽 기업의 몸을 담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 교직원으로도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비영리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와 이런 Nonprofit Organization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깥의 시야와 또 안쪽에서 일해봤던 그 양쪽의 시야를 같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가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배경과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또 지금 사역이나 이런 선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많은 학생 여러분들 중에 비영리를 사역의 그런 필수적인 아니면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특히 이런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학교나 보건 의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원들이 수반돼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비영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8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코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비영리와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지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나머지 후반부로 갈수록 실제 사례와 케이스들을 전달해드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선교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기업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비영리 조직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월드비전, 유니세프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기구들도 있고 아니면 선교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중심적인 NGO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영리 조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영리 조직들 숫자가 지금 거의 만 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만 개가 넘는 기관들 중에 최상위 7개 기관들,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이런 7개 기관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거의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인더스트리를 이해하시는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비영리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가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은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형태도 대부분 다 NGO와 같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이해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는 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영리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선교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간중간에 딱딱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들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최대한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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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